광주 서구가 어르신 자서전 쓰기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광주 서구는 오는 12일까지 어르신들이 채득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책으로 인생을 정리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6 서구 어르신 자서전 쓰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구는 참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나의 역사 정리하기, 자서전 소재 찾기 등 자서전을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